저 덕분에 저도 아프리카 한지 딱 5년 5개월 차인데 역시 이 경력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다. 많은 거 배워갑니다. 저도 제가 5년이 되면 우리 최고님은 엄청나도 10년 차가 되실 텐데 그 시간까지도 좋은 오늘 업무 체결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도움 저도 받고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윤마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그맨으로 출발하고 방송연예과로 시작했는데 아프리카TV까지 오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를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듣고 잡이다. 쓰레기다. 인기 없는 것들이라 왔다. 맞습니다. 인정하고 인정하고 단 능력도 없고 백도 없는 저희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이수만이고 여러분들이 양현석 박진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속사가 되어가지고 저희를 키워주십시오. 지금까지 최군 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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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